안녕하세요 저는 코스모스 악기 서초사업부에서 하프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현 차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곳은 코스모스 악기 본사 10층 하프 갤러리입니다 코스모스 악기는 25현 레버하프부터 47현 콘서트 그랜드 하프까지 미국에서 수입중인 라이언 힐리 제품과 이탈리아에서 수입중인 살비사의 하프를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언 힐리 제품 중에 전세계적으로 세번째 만들어진 루이 15세 스페셜 모델이 전시되어 있기도 하며 얼마전 방송국에서 저희 하프 매장을 배경으로 촬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모스 악기는 라이언 힐리와 살비사의 한국 유일한 공식 대리점입니다 요즘 취미로 하프를 배우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고 매장 방문해주시기 전에 미리 연락주시면 악기를 시연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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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